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분석을 진행하며 장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인은 6월 29일 현재 시각은 4시 51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마시스 코드번호는 205470입니다. 휴마시스가 지금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제가 이 구간 하단에 여기 상단 여기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정받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어요. 근데 일단은 좀 이탈하지도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살짝 뭐 오늘 장중인 조정을 좀 강하게 받긴 했습니다만 바로 이제 말아올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내일쯤이면 2만원을 돌파를 하고 안착하는 모습들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들게 만드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지수 자체는 좀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외국인이 매도세를 진행을 하고 있다가 좀 관망하는 흐름들이었어요. 근데 장막판에 좀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좀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많았었는데 하락하는 종목들이 코스닥은 조금 이제 회복하는 종목들이 늘어난 채 마감을 했거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상승을 하다가 잘 버텨주나 싶었는데 장오후장쯤에 들어서 가지고 롤러코스터 장세를 좀 보였습니다. 갑자기 지수 자체가 쭉 떨어지면서 반등이 좀 살짝 나오는 부분들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좀 공포심리를 유발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뭐 그렇게 좋은 시장 흐름들은 아니었죠. 오늘 사실. 근데 일단은 좀 주가가 하락하면서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투자심리가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오늘 좀 얘네들이 매수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것들이 추후에 이렇게 되면 한 2만원 돌파를 해주려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되겠죠. 자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항원 진단키트 대만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을 했다. 항원 진단키트 항원이 생겼는지를 검사를 하는 진단키트가 되겠죠. 여기 대만에서 FTA에서 획득한 것으로 휴마시스의 관련 제품들 비인도 및 비관검체를 사용해서 양성 음성을 결과를 15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승인으로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홍콩 등에 이어 대만에서도 코로나19 신속 항원 진단키트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점점 이제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수출 라인들이 인프라들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다면 한 국가에서 매출이 좀 발생이 되면 해당 국가들이 매출이 발생되는 그런 국가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특히 이 국가들 같은 경우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만의 의료기계 규제 시스템이 아시아에서 가장 어려운 규제 중 하나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번 승인 혜택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중요한 부분들이 변이 바이러스, 돌파 감염들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수급이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결국 중요한 부분들은 실적적인 부분들이 아닐까 일단은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런 식으로 실적이 증가세를 계속 보여줄 가능성들이 좀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대만도 추가가 되면서 실적이 좀 견고한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적자가 좀 나고 있었던 부분들이 이번에 기사생활을 하면서 이번 2020년도에 흑자로 전환이 완전히 됐습니다. 재무가 완전히 깔끔해졌어요. 빨간색이 없는 상황들이죠. 그리고 여기 2021년도에도 흑자가 유지가 되면서 이 기업의 가치가 점점 안정화되고 있다 가치가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진단키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전에는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진단키트가 이제는 뭐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변이 바이러스라든가 돌파 감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오히려 다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진단키트 산업 부분들이 아직까지 죽지 않았구나 라는 그런 판단이 들면서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 그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17,000원 좀 널널라게 잡으면 17,000원 타이트하게 잡으면 17,500원 부근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게 살짝 아래꼬리 달린 부분들도 좀 확인이 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겨우도 보압권으로 우행보호 흐름들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만한 부분들을 돌파를 해주던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좀 기대감이 동반이 되기 시작을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특히 수급도 좀 견고한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얘네들이 좀 차이 실현을 하기 위해서도 살짝 이 부분들을 좀 뚫는 모습들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좀 들긴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부분, 이 물량들 여기 물량들, 물량들이 차이 실현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살짝 올려주면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이 실현 매물 물량들이 점점 나와줄 거예요. 나와줄 건데 이걸 어떻게 소화하면서 진행이 되느냐 이 부분에서 움직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좀 해보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들 일단 2만원을 돌파를 해주는지를 체크를 해보면서 추가적인 강세 흐름들도 보여줄 수 있을지 물량 소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분봉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좀 잡아가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감이 서서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주가 하락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적절하겠죠. 만약에 여기 이 구간들이 이탈한다고 하면 61선이 점점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61선에서 주가가 좀 이탈을 하는지 여기 1차, 2차 이런 식으로 이탈을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기대감들이 좀 빠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기대감들이 빠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 보악권으로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돌파를 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은 종목 추천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올라갔든 떨어지든 브리핑을 드리죠.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선명하게 잘 대응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AP 투자한 곳으로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테마주 검색기 보시면은 무료로 확인을 가능하신 테마주 테마 어떤 테마들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실시간 테마 순위, 테마 분석, 실시간 차트, 테마 강도 이렇게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그냥 다운받으셔가지고 회원가입도 필요없이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둘 다 있으니까요. 편하신 대로 다운받으셔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9시가 되면은 종목들, 무료 종목들, 당일매수, 당일매수 종목들 매일매일 김효정 사장님께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들, 어떤 종목들 추천드리는지 9시에 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1. 2. 6.